펩시바의 인버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버터는 25년간 축적되어 온 전자 컨트롤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요. 태양광 인버터,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인버터, 풍력 인버터 이렇게 3종이 3kW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인버터의 강점을 소개해드리면 야간에 0.2W 이하의 낮은 대기전력과 국내 최고의 유로 효율, 발전 효율을 말씀드리는데요. 96.49%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동급 타사 제품이 95%에서 96% 정도인데 비해서 0.49% 높아진 국내 최고 효율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하이브리드 제품은 한 대에서 풍력 태양광 각각 단독 운전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풍력 태양광 동시 운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또한 그래픽 LCD를 채용하여 한눈에 누적 발전량, 현재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IP 등급 65 이상으로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 가능한 전천우 인버터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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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